자 이겁니다. 열렸어요! 직접 슛! 들어갑니다! 엄원상입니다! 엄원상 대단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카토에서 3대0을 만듭니다! 그냥 강하게 꼽습니다. 김종우 선수에게 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측면 날개들을 공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창의적인 패스거든요. 자, 최전방까지 일단 빠르게 연결됐고요. 베이스가 한 번만 따있고 나와, 베이스. 오버스! 골을 넣어서 기쁘지만 그러네요. 유종현이 오늘을 광주계 선경기 선수들이 임하는 자세는 유종현이잖아요. 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건데 그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엄원상입니다. 얼마 만큰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오죠. 오, 짧아요. 엄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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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골! 이 패스가 짧았고 이 골을 끊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양한비도 도전하기보다는 기다렸는데 양한비를 잘 벗겨내고 엄원상이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 짧아요. 펠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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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엄원상! 골! 엄원상! 엄원상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패스가 어정쩡했죠. 이걸 끊어내고 있는 펠리팽. 그리고 엄원상에게 연결. 쉽지는 않았는데요. 왼발로 기가 막히게 먼저 코스트를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라운드에 물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반대 골무를 겨냥한 인사이드로 강하게 잡았었는데 뒷공간을 잘 봤습니다. 패스가 잘 들어갔어! 엄원상 선수 발바닥에 헨리 선수보다 앞서서 잡으면서 반대편으로 들어온 헤이스 선수를 봤는데 약간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자, 크로스! 정수! 여기서 이순민의 크로스가 권한규 맞고 나왔을 때 와! 야, 여기서 꽂아놨네요. 당사림 없이 바로 뒷공간 파워드 파워드 파워드가 있어요. 한 번 뜨겁게 볼을 뽑아냈고 엄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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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라 엄원상! 한 번 젖고 왼발 슛! 벗어났습니다. 엄원상! 이 패스가 굉장히 타이밍 좋게 잘 들어왔어요. 기성영을 지나치면서 볼을 살려냈고 슈팅까지 스토이치만 걸렸습니다. 네, 강상이가 걷어낸 걸 엄원상이 침착하게 이패석을 벗겨놓고 반대 골무를 겨냥한 슈팅인데 제차 두 번째 슈팅 역시 특정 관련되되지 못했습니다. 2002년생 엄지성! 가방 찬양! 골게임을 끌리고 엄원상! 엑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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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엑원상 선수! 아, 지금은 엄원상 선수의 슈팅이 골로 연결이 됐어요. 엑사이드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글쎄요. 계속해서 VARC가 교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껏 달려버리면 전장합니다. 자, 짧게 연결! 길패! 박찬초! 다시 침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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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성입니다! 엄지성! 엄앤원 콤비가 해내는군요. 여기서 여봉울의 힐킥이 기가 막혔습니다. 엄원상이 달려들어가면 스피드 싸움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툭 내준 건 엄지성이 그냥 보존는데요. 속도가 빨라요. 엄상의 속도가 빠릅니다. 엄살나갑집니다. 엄살나갑집니다. 엄원상이 갑니다. 엄원상이 갑니다. 엄원상이 갑니다. 엄원상이 접어놓고 봤어요. 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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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끄불! 양끄불이에요. 헤이스!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네. 야, 엄원상 진짜 빠릅니다. 빠르네요. 네. 여기서 빠르기만 하기로 한 번 접었어요. 그리고 헤이스까지 내주고 헤이스가 두 명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들어갔는데 또 넣어줍니다. 또 달립니다. 자, 이번엔 컵백 빌려줬고 한 번 잡고 엄지성이요! 엄지성! 엄원상이 따라 붙는데요. 빨라요. 빠르네요. 미드필더로 배치가 됐습니다. 미드필더의 배치에 섰고요. 빨라요. 페티에어리 안쪽으로 넣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빈 공간 쪽으로. 이랬어요. 엄원상 빨리 결정해야죠. 엄원상. 엄원상. 옆구분을 따랐습니다. 엄원상. 엄원상의 개인 돌파. 자, 여기서 김민열 앞에 두고 흔들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그리고 왼발 슈팅까지. 그리고 엄원상 띕니다. 또 엄원상 띕니다. 엄원상이 가장 뛰고요. 엄지성 뛰고요. 엄지성도 있고. 본인이 마무리. 그리고 슛. 엄원상 이걸 뺏어내네요. 이걸 뺏어내고 사실 엄지성 선수가 완벽하게 비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때리는 척하면서 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선택은 슈팅이었고. 정원단 뒷공간입니다. 슈팅. 엄원상의 침투가 더 완벽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뒷공간 한 번에 찔러주는데요. 오른쪽 엄원상. 기성용. 마지막 순간 경합이 치열했습니다. 베테랑 기성용 선수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엄원상의 스피드였고. 곰 싸움이었습니다. 직면까지 여보군까지 연결됐다. 여보군의 크로스. 해당. 크로스마 살짝. 벗깁니다. 엄원상. 수비를 완전히 훔쳐야되죠. 빠른 방향 전환이 수비 스토드의 그녀를 만듭니다. 그렇죠. 목표한 공격 포인트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팀이 어려울 때 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지금도 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고 봤는데. 아, 너무 잘 때렸어요. 너무 잘 때렸는데. 자, 운전초로 계속해서 밀어. 어, 잘했어. 슈트. 골. 엄원상 3대 골. 9반기에 자신의 득점콜을 드디어 각오합니다. 1대 앞서는 광주입니다. 자, 한 1분 전까지만 해도 엄원상 선수가 올릴 득점이 많이 없었다고 했는데. 자, 후보는 이제 첫 번째 득점이 소중한 경기에서. 엄원상의 발끝에서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자신의 리그 3억걸. 순간적으로 뒤에서 이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머리 살짝 치면서 박스. 1대 1대. 1대. 고개 맞고. 아직 차가있습니다. 다시 3안입니다. 우승호. 김원실. 앞쪽으로. 페이스. 머리 맞고. 중앙으로 볼 흘렀습니다. 자, 접고. 엄원상. 엄원상. 거기 포함 나왔습니다. 차트. 자, 엄원상이 때리고 세컨드 볼 기회가 김주공 앞으로 떨어졌는데. 뭔가요? 아, 네. 슈팅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네. 김정우의 크로스 갑니다. 발리. 이번에도 발리 간결하게 잘 시도를 했는데요. 정확히 맞지 않는 엄원상입니다. 전복보다 광주가 공격에서는 임팩트 있는 마무리까지는. 슈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왼쪽으로. 그리고 두명이사. 벌써 살아있습니다. 김주공 쪽으로. 하지만 바로 올 거야. 다시 한 번 슛.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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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ASI,